지금 정우석은 위스키 광고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러니까 광고 많이 찍는 거 같아요. 이거 매실차거든요? 진짜 광고야, 지금. 대박이다. 재석이는 1분 마술치다. 광고다. 진짜 하나하나가 그냥 다 광고. 그림이야, 그림. 누나는 따라하는 거 봐. 짜증나 진짜. 너 따라해, 누나야. 야, 너. 잡는 걸 이렇게 잡는 걸. 야, 너 도매하냐? 정우석이요? 동대운동의. 아 근데 정우석 씨도 아까 좀 못다한 질문 좀 드릴게요. 솔직히 진짜 본인 잘생긴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아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이런 게 나아. 내가 이런 게 훨씬 나아. 아 나 잘생겼어요. 이게 원래 90년대면 아 저는 뭐. 이런데 요즘은 진짜 안 그래요. 옛날 스타일이야. 90년대입니다. 자 우리 정우석 씨를 만나면. 우리 저 진짜 조강입니다. 잘생긴 거 아시죠? 아 부끄럽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2016년. 어떻게 해. 본인 잘생긴 거 아니죠? 네. 내가 오버린다. 오버린다. 재밌다. 아 재밌네. 나도 어떤 거 바로 좋잖아. 졸해야 돼. 솔직히 해야 돼. 얼마나 시원해. 그래 졸해야지 요즘은. 아니 나 정우석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 아 예 말씀하세요. 잘생겨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아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속 시원하다. 아니 석지님 잘생겨서 나쁜 게 없어. 너 인기 있으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 같아. 맞아요. 인기 없으면. 맞아요. 저 끝이야 지금. 너 얼마나 못나 보이는지 알아. 억지 웃지 마요. 아니 진짜. 진짜 재밌는 소리 같아 이게.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알아서 웃을게요. 평균강 harvested We'll be sorry for the first name for the first name for the first name to our next name. 아 그러니까.